6.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6. 이는 내 하나님 여우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므라 하고 6.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목이 좀 가라앉았네요. 죄송합니다. 4.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여기에서 courage 하면 형용사 용감한 뜻입니다. terrified 형용사로서 몹시 무서워하는 겁이 난 두려워하는 그리고 forsake 하면 동사로서 특히 책임자의 대상을 저버리다 버리는 것. 그것이 forsake인데 여기에서는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거나 forsake,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모세가 여우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Q. 1. 10. 7. 9. 9. 11. 11. 11. 12. 12. must divide it among them as their inheritance. 단어를 잠깐 보면은 summon 하면은 동사로서 법원으로 소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swear 하면 swear의 과거, 맹세하다. swear 하면은 맹세했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조수아를 summoned 하면은 법원으로 소환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불렀지만은 그거는 그 법적인 용어로 소환한 것입니다. 모세가 조수아 앞에서 이렇게 또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유산, 유업을 잘 divide 할 수 있어야겠죠. 그들이 골고루 잘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The roa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discouraged. Forsake 또 나와서 동사로서 책임자의 대상을 저버리다. 버리는 것. 그것이 forsake. 여기에서는 you nor forsake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Nor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를 결코 절대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forsake,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discouraged 하면은 형용사로서 낙담한, 낙심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Do not be discouraged.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는 레이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So Moses wrote down this law and gave it to the Revitical priest,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to all the elders of Israel. So Revitical 하면은 형용사로서 레이사람의 그런 뜻이 됩니다. Revite, 레이사람 하면은 레이지파를 말하죠. Revite 하면 레이사람을 말하고 형용사로서 레이사람의 그런 뜻이 됩니다.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하면 주님의 언약괴를 말하죠. 여기서 ark 하면은 노아의 방주도 ark이지만 여기에서 성괴, 언약괴, 성괴를 말하죠. 명사로서 유태교의 성괴를 말합니다. 10절 말씀 그러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Then Moses commanded them at the end of every seven years, in the year for canceling debt, during the festival of Tabernacles. 그러면은 항상 7년 끝에는 그 면제년, canceling debt, 모든 debt을 면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0절 말씀까지, 여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서는 초막절에 해야 할 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